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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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학년? 사막년 어떤 방법을 제일 좋아해? 수학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데 큰일 났다 천재가 나와 혹시 여기 장대장부동산그룹은 어떻게 알고 오신거세요? TV 보고 오셨어요? 아까 봤어요. 성격이 비싸서 저를 선택했다고 시원시원하신 것 같아요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시는군요 네, 그렇게 많이 되셔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행이지 사진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도 모집을 합니다 참신한 직원들,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가르쳐 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사람이나 또 있는 채용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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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부터 구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